최근에 콘텐츠는 어떻게 보면 K K 드라마 그런 거하고 묻어서 그런데 저는 볼 때 이 과연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K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안오른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뭐 오징어게임이다 뭐 마이네임이다 해서 콘텐츠주들이. 사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이 안 될 만큼 올랐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지리산 tvn의 지리산의 어떤 케이스를 보면 그렇게 이제 에이스토리가 쫙 지리산 기대감 하나만으로 쫙 올라가서 5만원까지 찍고 어떻게 보면 지금 3만원 초반 중반으로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뭐 실제로 나오니까 뭐 별거 없다 이러면서 그렇죠 드라마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한 케이스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캡티브 채널이 없는 중소형 제작사들 보통 1년에 2편 3편 정도 만드는 중소형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다 목에 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CJ E&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콘 텐트리도 이미 또 밸류를 많이 받아서 제이콘은 뭐 jtbc 산하니까 펀더메탈은 좋은데 주가상으로 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사들을 위주로 조금 이제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작은 기업들 이제 뉴나 에이스토리나 초록뱀이나 이런 등등 그런 이제 수많은 이제 군소 드라마 제작사들은 아무래도 전투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는 기존의 플레이어들 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카카오도 드라마가 그렇게 돈이 되고 좋은 건가 지금 카카오 엔터가 내년에 드라마 7편 찍습니다 자회사 통해서 그중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도 2편 이상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빅플레이어들이 카카오의 마게닝 파워가 그런 중소 제작사보단 많이 높을 거잖아요 아무리 뉴커머여도 그래서 이제 그런 중소 제작사들의 입지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장기적으로 어떤 존속 기반을 마련하기가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저희가 다뤄봤던 게 게임 또 뭐 엔터 그 다음에 뭐 콘텐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면 이제 etf들이 나오잖아요 메타버스 etf에서 거기에 보니까 종목을 보니까 다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디어 엔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연금펀드 etf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etf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과연 길게 놓고 와서 뭐 등락은 있겠지만 투자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메타버스의 노출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국내 메타버스 etf는 사실 적합하진 않습니다 네 메타버스 컨셉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네 다이렉트로 연결되지도 않고 메타버스의 성과는 결국은 글로벌 시장 규모의 증가로 측정이 될 텐데 그 글로벌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것들을 로블록스나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선형적으로 따라가지만 또는 글로벌 1위 사업이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리딩을 할 거지만 국내 지금 메타버스 etf에 포함된 기업들 중에서 일단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 없어요 네이버의 자회사에 그 재패토하는 네이버 제트나 또는 sk텔레콤이 이 프렌드를 분사해서 상장을 시키거나 그런 이제 단일 사업 기업으로 플랫폼 기업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메타버스의 성과를 트래킹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종목들 자체가 국내에 상장된 종목으로 한정해 본다면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가깝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유의하실 부분은 AR, VR 솔루션 기업들이 통상 메타버스에 가장 근접한 솔루션 기업으로 자이언트 스텝이나 주가 한번 촥 지금도 나쁘지 않잖아요 10만 원 줄었다가 또 12만 원 갔다가 또 10만 원인데 이런 기업들의 PSR 밸류에이션이 지금 로블록스나 유니티 소프트웨어보다도 많이 높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게임 체인저인 로블록스나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지금 국내 AR, VR 솔루션 기업보다 더 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 사야 될지에 대해서는 특히 또 롱텀하게 보신다면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 매력은 있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부담스럽다 많이 부담스럽죠 오늘 좀 시간이 많았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충분히 이야기 못 들었지만 그렇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시청자분들한테는 아주 포인트들이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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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